자,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한 명의 커플이 또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. 요즘 가장 핫한 커플이죠. 대한민국 누나 오빠들을 심쿵하게 한 그 커플. 네, 누군가 정말 잘 자라준 아역으로 국민 남동생, 국민 여동생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. 맞아요. 여진구 씨는 벌써 내년에 20살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. 여진구 씨에게. 정말요? 안 돼요. 안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여진구 씨는 참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데요. 또 김소연 씨는 점점 더 예뻐지는 외모로 삼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두 분이 오랜만에 또 커플로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빛내주고 계신데 오랜만에 만났어도 그 케미가 여전하네요. 패션 어떤 것 같습니까? 서로를 배려한 패션? 오, 그렇군요.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징장을 하셨으니까 직접 물어보도록 할까요, 우리? 아, 그렇습니다. 네, 자, 여진구 씨 그리고 김소연 씨가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지금 드레스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두 분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여진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김소연 씨. 네. 마마 처음이신가요? 네, 처음 이제 와봐요. 자, 어떻습니까? 분위기가.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되게 정말 신나고요.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여진구 씨는 걸그룹 중에서 누구를 좀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? 저는 소녀시대 누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또 오늘 CL 누나도 오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마 그분들도 여진구 씨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. 예, 예. 아, 좋습니다. 두 분 자리를 빌려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본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좋아요. 네. 네, 여진구 씨 목소리 들으셨죠?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. 저도 한번.